성형외과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데 저희는 뭐 그 전에 대학에서 벌써 한 4, 5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성형외과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으실 손님들을 위해서 몇가지 저희가 알게끔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첫번째 질문이 모으실 손님들을 위해서 몇가지 저희가 알게끔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원장님 성형외과 본인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요일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오화영 원장입니다. 그 병원 이름이 지금 화요일 성형외과 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이라는게 사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태국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실 처음에 화요일이라는 병원 이름을 지었던 것은 원래는 저의 이름 오화영의 화자 그리고 최요안에 요자를 합쳐서 화요일이라는 병원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의 화자를 활용한 꽃화자 우리 환자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꽃이 되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맞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겠는데요. 엄청 했습니다. 정말 강남이나 이쪽만 하더라도 병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건물만 하더라도 제가 아이가 5개, 6개 있는데 화요일 성형병원 만에 좀 특별한 점, 장점이 뭘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오 원장님이나 저나 대학병원 스태프 교수를 하고 나왔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보통 성형외과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데 저희는 뭐 그전에 저희 두 원장님이 대학에서 벌써 한 4, 5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가 제일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장점이네요. 이제 우리 화요일 성형외과가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세 가지만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곽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얼굴 전체적인 윤곽, 형태, 외곽적인 부분을 다듬어 주시는 윤곽 수술하고 또 우리 얼굴의 중심 중에 눈과 코 중에 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윤곽 수술을 좀 하다 보니까 윤곽 수술하고 난 후에 생기는 그러한 볼처짐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앞면 리프팅, 거상 같은 수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코랑 그다음에 가슴, 체형 쪽 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수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같이 눈은 동시에 두 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손님을 맡게끔 해서 또 원장님님들이 잘 해주시겠네요. 마지막으로요. 화요일 병원을 찾아주실 태국 분들에게 단재막으로 하지 말 수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분들이 낯선 나라에 오셔서 성형을 하실 때는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오시고 또 약간은 좀 의문스러운 점이나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거 없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고 또 당연히 수술 결과들 좋아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찾아오신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정직하게 해드릴 거니까 믿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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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отмет season 7 asia 나 이거 보시면 사람들이 3-107. 7-107. 7-108. 8-11AT. 8-117. 9-108. 8-118.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